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이왑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리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닷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불레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지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불레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불레새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불레새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불레새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렘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기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불레새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유아베 아우 아비세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때의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비시오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이와베 아우 아사엘과 베들렘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북에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너도바 사람 마레와 너도바 사람 바네의 아들 헬렛과 베네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름 사람 아스마웨트와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세메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계의 아들 연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이아와 갈멜 사람 해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로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밭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합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엘리엘과